프랑스를 대표하는 스피커브랜드 포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급 라인업인 유토피아 라인업의 막내인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리뷰가 되겠습니다. 플래그십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북세프에서의 플래그십이라는 이야기고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일단 나름대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드도 약간 뒤로 기운 듯한 모습에 트위터 챔버와 우퍼부가 약간 나눠진 이런 구조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형인 마이크로 유토피아 B와 907B를 함께 나란히 비교해서 사용했었고 그랜드 유토피아도 구형까지는 직접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해봤던 소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영상은 언제나 별도 업로드고요. 정보란과 홈안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한 줄 요약이고요. 중대형 북세프에 해당합니다. 북세프로서는 큰 크기입니다. 전면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좋은 브랜드 이미지 가지고 있고요. 우수한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유토피아라는 굉장히 고가의 그랜드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신형 같은 경우는 리테일가가 4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라이더웨어 포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린 성향은 베리듬 트위터의 좋은 해상력과 선념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지까지는 간신히 좀 않는 해상력이 좋은 트위터 같은 데서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이 디아블로 유토피아의 고역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자세 잡고 이렇게 각 잡고 듣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좋은 소리를 듣는데 좀 좋은 스피커다. 그런 라이프 스피커로서의 가치가 이게 방사 방향도 비교적 넓은 편이에요. 굉장히 칼 포커싱을 제공하는 스피커들은 한가운데서 조금만 틀어줘도 소리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이 저는 또 하나의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천층은 큰 방에서 작은 거실 정도로 약간 규모 있는 시스템을 울릴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북셀프지만 규모 있는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디자인과 컬러까지 지금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구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컬러 에보 모델까지 나와서 컬러의 선택이 다양해졌고요. 디아블로 유토피아의 스타일의 같은 디자인이 본인의 환경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추천드립니다. 포컬에 좋은 경험이 있으시고 마이너 브랜드는 반대로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스탠드가 전용 스탠드가 있어서 전용 스탠드는 나사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약간 기운 듯한 방식이고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포스가 좀 자안해지는 그리고 위아래가 나눠진 저런 모습도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만듦새도 디자인도 다 대체적으로 좋은 변에 속합니다. 고역에는 베를륨 트위터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엣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릴을 끼우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컬러 에보에 와서는 철망 그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미드 우퍼인데 6.5인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역에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하지만 저역 쪽에서 좀 불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좀 아쉬워요. 마그넥 같은 데 보면은 이 W콘을 사용하는 우퍼들을 포칼이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포칼 대부분의 기중에서 저역 쪽이 조금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받는 편이고요. 전면 덕트를 가로로 길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WBT 상급 단자를 가지고 있고 명판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이 정말 높고요. 전용 스탠드 또한 컬러 에보로 들어와서 이제 철제 부분이 좀 비중이 많이 들었는데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상판만 철제인 형태에서 좀 뽀데가 좀 나는 멋이 있습니다. 좀 두껍고 이렇게 때문에 나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메리트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사용자도 또 어느 리뷰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약점 포인트 좀 그래도 나름대로 과감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위 라인업 높은 가격에 비해 사운드는 저는 평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격이 리테일가는 이게 뭐 거의 1800만원 뭐 이렇게 나왔던 기종이고 실제 구매는 뭐 천만원 초반이었던 기종이고 중고가는 지금 500만원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만 현재 중고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저는 가격대에 비해 사운드가 평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베를린 고객은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중저역, 특히 저역의 스타일이 붕붕거리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JBL이라든가 이런 미국제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찰지면서 붕붕된다던가 단단하면서 붕붕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붕붕만 좀 하는 느낌이 좀 가깝고 그렇다고 너무 양이 엄청나게 과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붕셋프로소는 저역의 하한이 거의 40Hz까지, 44Hz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 정도가 44Hz에서 40kHz까지가 나오는데 아, 이게 주파수 응답 특성이 문제가 아니고 붕셋프로소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걸 알겠지만 아, 이 스타일이 포컬이 가지고 있는 저역의 표현 형태가 저는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고 제가 이거 운영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한 6분? 5분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소감이고 안 사용해봤지만 들으신 분들도 저역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조금 큰 편입니다. 저는 요즘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약간 큰 부피의 스탠드와 스피커로 자리를 좀 차지한다. 지금 보시면 맨 왼쪽이 베리티 오디오 피델리오 앙코르고 가운데가 와트 퍼피입니다. 오른쪽이 디아블로 유토피아인데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것 키도 가장 큰 편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칭은 그냥 어려운 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앰프들을 한 3, 4종을 물려봤지만 크게 스타일이 변한다거나 원하는 만큼이 되지는 않아서 제가 어려운 쪽이라고 제가 충분히 구동을 운영을 못했다고 그냥 봐주시면 저는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추층은 가격 대비 좋은 사운드를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비추드리고요. 유명 브랜드와 상급 라인업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많이 팔리고 비싼 제품들은 분명히 그에 준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립니다. 오디오는 비싸고 신형이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비추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이런 걸 써보시면 그런 선입견이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게 나쁜 소리라는 게 아닙니다. 가격 대비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편이다. 좀 평이했다. 디자인의 포스에 비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를 보는 부분이니까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평가는 상급 북셀프 스피커블루에서 모던한 디자인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중요시 여긴다면 A, 가격 대비 만족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F로 좀 낮은 말씀 드리겠고요. 우수한 사운드와 감동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도 C를 드리겠습니다. 나쁜 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격 대비, 또 기대 대비, 디자인이나 이런 어떠한 우리가 포칼 디아블로 유토피아에 대해서 플래그십이다 이런 단어까지도 사용이 되고 각종 다양한 기술과 뛰어난 선진적인 부분들을 탑재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좋은 사운드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타 기종들 대비, 또 구형 제품들 대비 더 우수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지 않는 편이었던 것이고요. 저의 개인 취향상은 좀 맞지 않았을 뿐 잘 쓰시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어떠한 이유에서 잘 쓰고 계시다라는 얘기 제 얘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편하게 덧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또한 더 여러 사람들의 정보가 남아있다라면 그것도 한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스피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스피커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고 덜 알려져 있고 막 유명하거나 멋있지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기회되면 제가 사용해봤던 마유비나 907B 이런 같은 리뷰도 추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급기도 포칼은 제가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